아 안녕 니 안 더워? 나 벌써 겨드랑이 땀나는데 민준아 아 비와 배종 꽤 많이 오는데? 가즈베리랑 이거 할까? 이거 할까? 초코 스모어, 오레오 스모어 초코 할까? 오레오 이거 먹을까? 나 스모어도 먹고 싶은데 그래 그래 아 이거 먹을까? 개꿀이겠다 야 잘라줘 야 잘라줘 먹는 거 드럽게 없네 니 커피 하루에 두 잔씩 먹라 난 두 잔 정도는 먹는 거 같은데? 나도 근데 한 잔? 두 잔 정도 먹는 거 같은데 근데 한 잔은? 야 이걸 자르고 잘랐어야지 똑같다 아 잼이 묻잖아 아 나 그런 거 싫어하잖아 그럼 니가 빨래? 빨아도 되면 빨게 괜찮나? 나도 괜찮아 근데 진짜 씹으실 것 같아 나 하나 더 먹고 싶어 나도 하나 넣을래? 응 진짜 맛있다 너 두 개를 바로 두 개 누나 이거 다 주자 음 맛있다 잼을 다 먹어버렸어 나 니 잼에 한번 찍어 먹을게 아 그게 일상이야? 정말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많이 남았어? 얼마 안 남았어? 응 그냥 계속 이번 주에 계속 계속 했고 응 나 열심히 하고 있어 근데 조회수가 안 나 내가 진짜 많이 보는데 내가 한 열 번은 뭐 니 올리면 아까 한 영상을 응 열 번이나 봐야지 나 열혈이 봐 열혈도 알아줄게 두 번 봐 진이 얼마야? 별로 안 비싸 얼마 비싸 비싸 그 크리미엄 구독하면 뮤직까지 이용할 수 있는데 근데 많이 천 원이 많아 진짜? 크리미엄 만 원이 많아 그냥 그럼 천 원 아닌가? 일 연간 만 천 원 아닌가? 뭐 하냐? 아 안 돼 아 뭐 하냐 아이씨 때려 그룹은 우리 진짜 가난해 그룹은 우리 진짜 가난해 이거 빼줘 이거 빼줘 너 붙을듯?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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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나 이거 쓰면 어디 갔는데 여기 이거랑 칼이 다 세트 이거 놔 이거 먹고 칼 한번 발굴해야 하는데 네 야 니 영재 발굴다네 거기에 니 원소 동생 아나 아 안 봐 개 안경 같지 않나 뭔지 알지 이렇게 휘발하게 해가지고 왜 이렇게 안 오네 계속 오락이 없잖아 대현 언니 사랑해요 대현 언니 고마워요 대현 언니가 사주지 마 도리해 주신대 모르지 우리가 해야 해 모르지 네 감사합니다 우와 우와 진짜 와니저우니 더럽게 됐다 난 일이야 이거 먹어도 되지 않나? 저 국물이 너무 많은데 이제 우쭈쭈 끝났다 이제 윤 윤 윤 여름 모를 윤축구가 지배했다 아 윤축구 개 있구나 아 뜨거 우리 주선이 시라운지 됐다 어떡해 국세현이라고 이주선이라고 했는데 국세현이라고 했어 이주선이라고 했어 올라와 올라와 다 해봐 이주선이 해봐 이주선이 해봐 이주선이 맛있다 근데 큰일난 얘기 하나 해줄까? 뭔데? 우리 우동사리도 고물이 없어 그럼 그냥 취소해달라고 하죠 이미 삶았으면 그냥 볶아달라고 하죠 아 근데 찌르는 거 많은데 아니야 조금 조금 더 이주가야지 너무 퍼지는 거 아니야? 나 끌까? 귀 진짜 열려 근데 진짜 맛있게 맛있게 공감 주지 않나? 이 정도면 2인분 그냥 먹어야지 먹기 볶음밥은 일해야지 다 밥알이 살아있다 맛있다. 배불롱. 근데 이제 없어. 누가 사 먹었냐? 안녕. 흔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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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흔들어. 피자에 시끄러워지니까. 이 시각은 아침에 οι 임금이 표정이 되었지? 바다를 위치해? 그래서 아시아에서 아시나의 시각은? 오, 아시아에서 아시나? 아시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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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머니가 하나 있어. 맞지? 주머니가 없어. 너무 배고파. 사람 많을까? 예쁜 음식이랑 셀카 찍어. 아 예쁜 음식이랑? 오케이. 영상이야? 응. 와 잘라주시네? 응. 잘라도 있더라. 센스 있다. 손 닦고 있어. 나 손 싹싹 씻고 왔거든? 너나 닦아. 너나 닦아. 메뉴 변경할 의향 없어? 응. 쫌마. 크림? 응. 이걸로 일단 여기를 하고. 배가 고파서 그래. 파스타 이런 것도 먹고 싶고. 집 심도 먹고 싶다. 회도 먹고 싶고. 센터에서 그냥 쩔어서 온 거고. 내가 말하는 데는 횟집이라서 이제 뭐 딴 게 많이 나온다고. 필다고. 오늘 횟빛 아니야. 비도 오잖아. 아. 못 이기겠다. 알았다. 신전. 순한 맛, 매운맛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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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순한 맛. 중간맛. 매운맛. 매운맛 너무 매운데. 나 매운맛 못 먹어. 진짜. 근데 야 이거 좀 달지? 어 달아. 응. 단 소스가 들어있는 것 같아. 이 아이스 아니야? 응. 항상 바다 오면 여기 내려갈지 말지 엄청 고민이지 않아. 어 나는. 넌 항상 내려가? 어 거의. 이거 모래 들어갈까? 니 들어가나. 저러고 가지 않을까? 조금 있으면. 맞쟤. 그런 말이었지. 헐. 편하다. 내 발도 못생겼어. 내 발 진짜 핵몬난이야. 내 발 핵게몬난이야 진짜. 야 근데 이거 발 털어지냐? 어 모래잖아. 물 안 묻으면 털리지. 내 발 털어줄 거야. 근데 오늘 너무 흐려가지고 안 예쁘다. 맞아. 한번 뛰어볼까? 어 뛰어봐. 발랄하게. 좀 더 진하다고. 발랄하게 하세요. 지금 살짝 뮤직비디오 같아. 자기야. 같이 가. 자기야. 자기야 나도 먹어. 자기야 나도 먹어. 자기야. 자기야. ina. 은행이 다 훈연히 나. 나. 진짜. 계속LELE가 왔다. 그는 가서 이제 시전이라서 춥 jan우고 먹는거? 그래. 이런 줄 알지. 아니? 구독자여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제가 오늘 주선이 영상 찍으느라고 조금 피곤해요. 가서 먹어야겠어요. 손점이 안 맞네. 안녕! 알로야! 알로야! 또 왔어? 아니왔어! 갑자기 와서 내 다리에 앉았어. 아 진짜 귀엽잖아? 심장 아파. 떡볶이를 먹기 위한 자세가 딱 좋아. 어? 야 베레모 써볼래? 어 써볼래. 머리 풀어봐봐. 이거 이렇게 좀 한쪽으로 이렇게 하는 건가? 그렇게도 쓰고 그냥 뒤로 뒤집어서 쓰고. 아 고추 바삭하게 빨리 와야 되는데. 그래. 아니 순한맛 했어도 매일걸? 너 맵찔이었잖아. 맞아. 왜 그래? 근데. 이거 다 먹고 치킨 오겠다. 아 떡볶이 다 먹으면 또 배불려. 뻔하다. 아니다 아니다. 나를 졸라 밟고 댕기. 야 이 정도면. 이 정도면 나를 매우 좋아하는 거 아니야? 내 손가락 빨고 있어. 이렇게 치고 오면 이렇게 다리에 앉아있곤 하나. 아냐 근데 알려든 생각보다 사람이 잘 있는데. 헤잉? 맞아 맞아 맞아.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. 우와 우와. 우와 진짜 잘 긁어. 굉장히 다리가 저리구먼요. 얘 한 십키로야? 뭐야? 오, 5점 오 마지막 5점 오는데. 빨리요! 빨리요! 빨리 오세요! 빨리 오세요! 아, 쟤 쫌 금지! 육에 찍고, 콘칩인데? 소스에 찍어서. 그냥 콘칩. 콘솜에. 먹어도 돼, 이거. 굳이, 아루야. 맛있어. 쫙 같이 와서 오다다나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. 그름이 좀 쪘어. 살짝 배불러졌어. 봐라, 봐라, 봐라. 찍혀오지 마자, 그 얘기 한다고 했지. 딱 알제 이제. 아루야. 귀여워. 난 이거 약간 내 취향이다. 콘. czasie количе을 하는건가. 으흔. 으흫흔흔. 노래 졌어. 응, 이거. 나보다, 그게. 어디가. 어디가. 제발은. 현무 회원님. 앱이티샤닌빙고. 저. 시유치. 큐. 슈트! 그런 거 같으니까 바지지 엄마와 언니한테 안겨 엄마와 이모한테 아이고야! 하나 둘 셋 사랑해! 한 번 더 하나 둘 셋 사랑해!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끈 하나 둘 셋 안 와 ㅋㅋㅋㅋ 아 웃고 있어 뭐야 배신자 웃고 있어 오하핳 으음 반가구 앺어봐 아 어떡해 추지? 휴지 슈이 이거 떨려봐. 쉽고 살 빠지는 아이돌 춤. 뭐 있어? 아, 시스타? 아, 좋지 좋지. 이건 출 수 있을 것 같아. 잘 빠지르네. 정확히 하자. 조용히 나야. 이 날 화려하자. 확실하게! 자 이제 살 다 뺐지 알루야 공부 좀 했다잉 자 이제 살 다 뺐지 알루야 자 이제 살 다 뺐지 알루야 공부 좀 했다잉